전통의 라이벌답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현재 전적이 2승 2패로 동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 경기는 개띠라이벌 박선영, 조혜련 선수가 없이 치르는 최초의 개불전 아닙니까? 개띠라이벌이 없어요. 개싸움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FEC 불나방에는 2명의 뉴페이스가 합류했는데요 50만 포예대 50만 포예대 50만 포예대 50만 포예대 어디로 선수해? 어떻게 해? 안초인! 한초인! 킥앤! 강력한 슈팅! 한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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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초인 등지고 한초인 몸싸움 되네요 한초인 버텼어요 버텼어요 지금 가슴 트래핑도 한초인 선수 불나방의 새로운 에이스 플레이어인 것 같아요 한초인 한초인 한초인